프로필을 촬영하러 왔어요 프로필 촬영하러 왔어요 갑자기 촬영하니까 조용히 좋습니다 약간 빅토리아 시클으로 바람 맞고 날개 있는 느낌으로 오랜만에 촬영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너무 설레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프로필 촬영이 약간 하이라이터라고 할 수 있게 좀 화이트의 심플한 느낌 프로필 촬영이 약간 하이라이터라고 할 수 있게 최후의 영상은 그녀가 자라인 것 같고 그녀가 정말 편하게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잘 안으로 돌아가고 그녀가 잘 안으로 돌아가고 그만해 입어보네요 여기가 뭔가 디테일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다 어울려요 땡큐 아! 여기 한쪽씩 보면서 많이 나을 것 같은데 재정일이랑 프로필 촬영은 그냥 최대한 심플 깔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파티 가야 될 것 같은 드레스 아주 여기가 꽃처럼 모양이 아주 예뻐요 렛츠고 촬영 작가님도 너무 잘 찍어주시는데 스태프도 너무 찰떡처럼 누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하는 것 같아요 스태프도 네번째 샷장 5개 할까요?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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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택시 고등 렛츠고 렛츠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오랜만에 촬영장에 와서 집에 가기가 싫네요.